I just really love you You're the only reason why I really love you When I see you smile I just can't get enough And I can't live without you baby I just really love you 저 오늘 호주로 갑니다 저 거의 3년 만에 호주로 가는데 기분이 굉장히... 뭔 기분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정말 오랜만에 가는 거라 좀 살짝 설레고 저번에도 못 갔어가지고 그래서 좀 웬만하면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약간 믿기지 않아서 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잠도 못 잤는데 긴장해서 못 잤나 그런 생각도 있고 물론 한국도 내 집이지만 또 오랜만에 다른 집도 가야 되고요 계속 뭔가 바깥에 보니까 좀... 한국 좀 그립네요 뭔가 떠나면 좀 그리워할 것 같아요 뭔가 떠나면 좀 그리워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도 집이죠 와 너무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딱 뭔가 현진이 그림 같아요 현진이가 딱 그림 그릴 것 같아요 그런 페인팅인 것 같아요 이제 출발합니다 멤버들 없이 혼자 타니까 좀 외롭네요 조금 외로운데 그래도 다음에 호주로 갈 때 이렇게 멤버들이랑 꼭 애굽지 않게 꼭 같이 타고 싶은데 일단 너무 외로워 호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전 만족스러워네 와우 여러분 여기가 호주 땅입니다 너무 떨려 너무 떨려 일단 너무 상상이 안 되는 게 뭔가 되게 꿈같은 실감이 안 나서 되게 꿈같은 한국에서 자다가 갑자기 깨고 갑자기 호주에 여러분 집에 왔습니다 모니터 다행히 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누나를 위해서 저희가 한국에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누나를 위해서 하나 둘 네도 하나 둘 오마이갓 오마이갓 시스 무슨 소리야? 이거를 더 좋아한거 같은데? 이거넘 보이지긴 하지만 와 땡큐 pie 혈압에서 감사합니다 나 정말 필요해 아니 진짜 이거 산거야? oh my gosh 이거에다가 여기 차를 다른쪽에 세워놓고 살짝 걸어가지 그게 괜찮지? 아니 아직 이건 우리 집안에 가면 이렇게 호주 오기 전에 좀 깜짝 서프라이즈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호주에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이어서 친여동생은 제가 여기 호주에 있다는 건 정말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깜짝 서프라이즈 하러 갑니다 학교에 곧 끝났는데 지금 초스피드로 빨리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설레죠 누나서 염색했어 누나 선물로 한국에서 좋은 그런 에센스를 사오고 지민이도 선물 많이 해줬지만 일단 서프라이즈 먼저 해야죠 반응이 너무 궁금하다 맞아 나도 궁금하네 어떤 반응일지 모르겠네 근데 많이 올 거 같아 막 갑자기 막 야! 막 하는 거 아니야? 어? 뭐? 이게 뭐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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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소리 지르는 타입이어서 아무튼 그때 가서 보시죠 차가 제일 막혔죠 오케이 오케이 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아 그 찍을 준비하고 네네 지금 지민이 쪽지에 있다 지금 지민이 쪽지에 있다 어디? 이 차 안 와? 지금 지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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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이렇게 숨어야 돼 따라가야 돼 미션 임포시블 하는 거 같은데 미션 임포시블 하는 거 같은데 톰 크루즈도 아니고 괜찮아 괜찮아 어디다 살아? 앞차에 있나? 비스타일 하는 거 안 돼요 아 시원합니다 어디다 가 아 미션이 아 미션이 아가 너무 웃겨 아니 이게 지민이 하 차 따라가는 게 내가 봤어? 지민이 맨날 길래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오늘 날이 너무 웃겨 너는 안 추측했지? 왜? 너는 안 추측했지? 난 안 추측했지 내게 너무 좋네 왜 이리 와? 왜 이리 와? 왜 이리 와? 나 왜 이리 와? 왜 이리 와? 왜 이리 와? 아침에 왔어 Rachel and our mom knew 한 달 전에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만 몰랐어? 나만 몰랐어 나빴어 근데 빨리 컸다 굿새라 처음에 엄마 사진 찍을 때 오늘 성공했네요 네 이제 지금 할머니 집 가기 전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원래 옛날 집에 있었던 동네를 좀 한번 돌아다녀 보고 일단 보니깐 되게 추억이 남네요 약간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기분이어서 와우 기분이 이상하네요 와우 정말 이뻤겠네 와우 추억이다 끝입니다 제 학교였습니다 내가 어디있지? 아 여기있다 아 여기있다 잠시만 와 그 뭐지? 첫 사인이 아 뭐지 아 뭐지 첫 사인은 어디있냐 아 여기있다 내가 처음 만든 사인 그 YF 그냥 애기 때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첫 사인이었는데 아무튼 사촌 계속 키 크면서 이렇게 아기 때 막 나의 첫 사인 나의 첫 사인 여기 있었어 애기 때 하지만 난 많이 컸네 애기 사진 와우 다 이제 애기 사진을 다 찍어서 올리는데 내 사진 빨리 야 야 야 야 애기 어때 야 아 배 탔습니다 와잉 가자 와 진짜 좋아 자세히 하하 고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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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하스 이제 곧 내립니다 여기 이제 서클라켓 예이 We're finally in the city We're finally in the city Wow, it's been so long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와 그냥 탭 나이스 그저 페리는 F로 써있고 T는? 이제 트레인 아 또 탭해야 되고 아 오랜만이다 아 오랜만이다 한국보다 덜 복잡한 것 같아 항상 이런 기차를 타고 학교 돌아다녔 아 낫쓰러워 낫쓰러워 도시는 미국이랑 달라요 바람도 불고 이게 바다 근처여서 아주 추워요 여러분 이건 이건 바로 호주입니다 맛있겠다 네 오늘도 풀룩 추웠죠? 오늘도 날씨 아주 좋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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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메뉴는 짠 너무 많은데? 앱불 크롬블를 앱불 크롬블를 앱불 크롬블를 앱불 크롬블를 앱불 크롬블를 앱불 크롬블를 아 근데 아 바나나 마라 이거?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자 먹어볼까요? 렛츠 에이트 렛츠 에이트 잘 먹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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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거의 5년만에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거의 5년만에 먹으니까 매쉬 아주 좋구만 너무 따뜻해 맛있어 너무 좋고 완전 밝아 매쉬 매쉬 기분은 어때? 네 네 아주 좋아요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응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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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프라하우스 아 멤버들이랑 또 와야 되는데 여기 여기 멤버들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딱 여기서 같이 힐링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하아 다음에 또 먹는 걸로 여기서 컨셉해야지 예스 오우 머리가 아주 난리 났구만 오우 진심 나와요 우아 나씨 아주 조금만 호주의 제일 큰 건물이 이거입니다 입니다.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생겼다고 해서 처음 봐요. 이게 제일 크대요. 지금 호주에. 매우 좋아요. 네. 아이고. 발음이 너무 많이 세게 굴러서. 지금 정신 없는데. 일단 날씨가 너무 좋고. 일단 뷰가 이렇게 아름답게 나옵니다. 아름답죠? 시드니의 제일 큰 여기는 바로 호주입니다. 와우.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겠습니다. 오늘도 안녕. 안녕. 바이바이. 어서 오세요. 바이.